안녕하세요 양말 커플입니다 오빠 출구통이 생각보다 넓어 생각보다 좁을 수 있어 아 그래? 상품들을 가져가다 보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오늘 마리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일단 열쇠는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난 열쇠보다는 앞에 있는 거? 양말이야? 양말 양말 커플은 양말이지 양말 커플은 양말이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열차 오잖아요 너무 세면 안 되나? 살살 셋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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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집게가 누우면 안돼 네 살살 물었다 쌩가? 그렇지 하나 오케이 왔다! 마지막! 약하게! 줄여주세요! 과연! 오잉? 뜯어! 일단 그렇게 두자 오빠! 왜냐면 지금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다른 박스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어 오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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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 높았거든 살짝 지금은 내리막길 아까는 오르막길 싹 밀어 좋아 좋아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공출 아 이게 올라가서 안좋은점이 있네 안좋은점이 뭐야? 턱이 생겼잖아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이키 빼자 어쩔 수 없네 과학적인 조건이 하이 아니 눕힐까? 다시 예이! 하이파이프 예이! 자 근데 원래 저렇게 올라와 있는거 아니야? 그런거 같네 원래 저런건가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꼈다 둘 셋 둘 누워야되는데? 그냥 잡아야겠다 그냥 딱 잡아서 그렇지 놓쳐 앞으로 그렇지 나쁘지 않아 앞으로 터치기 터치기 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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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왔다야 왔다 나 왔다요? 출구통에 왔다 다행이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끝내기 예이! 하이파이프 예이! 예이! 좋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? 이제 어디로 가냐고?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좀 불필요한 필터 같아 이상한 필터? 안필요해 그러면 비규어를 꺼내거나 저거 해볼까? 흰둥이? 아니면 어떤거? 흰둥이말로 악어? 악어? 일단 얘 앞에 꺼낼게 하나 둘 셋 아 파이밍 좋죠 완벽해 둘 그렇지 잡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거 그건가? 스킷인가? 말랑말랑한거? 둘 셋 그렇죠 예이! 하이파이프 예이! 예이! 오! 세팅 파괴? 조정락이 좀 무섭다 그 다음에 막 회오리 치는데? 이제 뭐하지? 어... 너무 웃겨 이렇게 할게 많은데 뭐하지? 양말 돼지 빼볼까? 이렇게 된거? 돼지? 일단 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그러면 여기 앞에 모자 쓴 아저씨를 빼서 길을 만들어 볼까?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좀 바꿔 쓸게 이렇게 하나씩 좀 바꿔 쓸게 이를 좀 만들으면 둘 셋 그렇지 4점 빌려! 왔다! 예이! 하이파이프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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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좋은데? 오빠 지금 세 번째 하이파이브 아니야? 맞아 우리 잘하는거 발견했다 난 출구통 없는 세팅이 좋더라고 근데 다음에 오면 더 좁아질 것 같아 좋아 다 봤어 깜짝! 아 세웠다 세우면 안됩니다 끝났네 한 번만 더? 한 번만 더 해봐? 한 번만 더 해보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모자 쓴 애 꺼내면 뭔가 하나를 더 꺼내놔야 돼 돼지가 엄청 붙어있거든 그러면 얘랑 얘를 이렇게 뽑으면 되지 않을까? 아 이쪽으로 가자 얘를 일단 일단 그 이상한 짱구 필통부터 없애야돼 오케이 오케이 버려버렸고 어 어? 거기에도 양말이 있네? 네 그리고 눕히고 또 자 한 번만 더 잡아요 그냥 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그렇지 우울차 앞으로 간다 얘는 초록머리야 원피스인가? 얘는 오 던져 던져 어 잡힘 안하는거 같아 얘가 조로인가봐 오빠 조로라고 써있다 잡아버렸다 와 원래 그 자리잖아 둘 셋 아 넷 아 머리 좁은데 하나 둘 셋 앞으로 와이가 안된다 그렇지 그렇다 하나 둘 아 아 찍혔다 왜 찍히는거지요 다시 하나 둘 아 이거 너무 쎈나 와이가 아니야 티켓이 티켓이 방향에 안맞았어 오케이 됐어 아 이게 말이 안들어간다 설마 무겁나봐 아 이거 무거운거야? 무거웠어 무거웠어 자 얘까지만 약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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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 잡았다 하나 다 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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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올라갔다 응 정착했어 이건 우리꺼야 들어갔다 아 내 앞에 어 앞에 주면 안돼 이쪽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됐다 아 아니야 와 여기가 고비인데 응 서현이 아까까지 갈거 같은데 응 이제 갈 때 된거야 도망가자 둘 셋 하나 하나도 스스로 하나 구경들여 잡아서 튕겨서 그렇지 저ty 조금만 가자 치고 그렇지 앞으로 와 이제 옆으로야 프리패스 한 번 가자 한 방에 쭉 밀어줘 하나 둘 셋 거의 다 안 돼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그거야 갈려고 하면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와 와 하이파이브 완벽했다 완벽했어 흡족 흡족 얘도 원피스 그리고 양말 그리고 양말 또 있어 와 그리고 3만원의 행복 내가 요새 공부했어 이거는 원피스 그리고 고양이 스티커 아마 선배님이 보고 계시겠지 반다이 반프레스토 확인해야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